정부가 도전적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노화 대응 등 인류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창의 도전적 융합연구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분야 간 소통에 부족한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과학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융합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